뭐 대통령께서 요새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고 경제장관회의도 하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경제행보를 많이 하십니다.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IMF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대폭 낮췄습니다. 예상치를 또 이런 와중에서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국은행도 금리를 정말 유사일에 최저금리로 낮췄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든 시그널이나 또 그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정책의 전환 결국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역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전환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 없이 보여주기식 행보로서는 어떠한 효과도 이룰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드립니다.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님 안으로 협상 시작했으니까 좀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시면서 아니면 계속 바멘당이랑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시면서 공수처 안은 기본적으로 거듭말씀지만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청, 대통령 입맛대로의 사정기관에 불과합니다. 따라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바른미래당은 실질적으로 합의를 위한 지금 안을 내놨을 뿐인데요. 바른미래당 안 자체도 위헌성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기소심의위원회 제도는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다라는 기소 독점주의에 관한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은 아마 궁여지책으로 여당의 터무니없는 공수처 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수정한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희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그래도 한국당만의 그런 공수처 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저희는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는 저희는 저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주장했습니다. 공수처는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. 공수처는 막아야 되는 제도입니다. 왜? 결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권성동 의원님은 야당이 그런 비토콘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가요?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.